요즘 이런 환자들이 많다고 해요. 저는 11살짜리가 이 병에 걸려서 엄마하고 여기 같이 온 일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병이냐 하면 영어로 Anorexia. 빨간 글은 Anorexia. Anorexia 라는 말은 밥을 안 먹는다. 밥맛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신경성, Nervosa. 한국말로는 밥맛이 없으니까 식사를 거부한다. 거식증이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 뭐냐면 원래 환자는 이 사람이에요. 보시다시피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안 먹어서 점점 이러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안 먹느냐. 그래서 배가 고프고 먹고 싶어서 먹고서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서 토해버려요. 먹고 나서는 겁이 나요. 뭐가 겁이 나요? 살질까봐요. 그래서 먹어도 토하고 안 먹고. 그래서 저는 세상에 11살짜리가 그 병에 걸려서 여기 와서 온 거를 갔어요. 이런 병에 한 번 걸리면 평생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를 거울 앞에서 이렇게 보면 본래는 자기는 이 모양이면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보면 지금 큰일 났어. 이러다 죽겠어.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보면 이렇게 보이니까 뚱보로 보이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사실 거식증 환자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심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주제 파악을 좀 해라. 자기의 실상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각각 다른 분야에서 이 여자의 경우는 자기의 뭐를 못 보는 거예요. 살이 안 쪘는데도 지금 빼빼 말랐는데도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비합리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여자가 바보가 아니에요. 박사학위도 받고 똑똑한 그런 여자예요. 똑똑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여자는 자기를 거울 앞에 서면 이렇게 보일까요?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서 체중계를 가지고 와서 서보라고 해요. 그러면 체중계를 서보면 38kg밖에 안 돼요. 체중계 숫자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게? 체중계 고장이라고 해요.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체중계에 나온 숫자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다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단적으로 현실적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이 이런 양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이 체중계 고장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걱정이 돼서 문방구에 가서 신품 체중계를 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뜯어서 눈에 보는 앞에서 그래서 배터리 넣고 그래서 서보라. 그랬더니 역시 38kg예요. 그럼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게? 요즘 체중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못 말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을 해서 사귀어 보면 조금 사귀어 보면 못 말리는 면이 보여요? 못 말리는 면이 각 사람마다 그 분야가 다를 뿐이지 아주 못 말리는 면이 있습니다. 못 말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편견, 아집,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선입견, 편견, 뭐 이렇게. 다 사람마다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독특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어요. 들어보면 합리적이 아니지만 자기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그 사람은 그런 면에서 못 말리겠더라. 부부 생활을 해봐도 마누라가 남편을 보면 못 말린 면이 있고 그래서 남편이 마누라를 보면 아, 이런 것은 못 말려요. 할 수 없지 뭐. 그 못 말리는 면을 자꾸 건드리면 뭐가 돼요? 싸움 난다고. 양보 안 해요. 어떻게 꼭 같은 세상을 보고 서로 서로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 어떤 현상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점에 달렸어요. 왜 사람마다 꼭 같은 것을 보고 관점이 다를 수 있을까요? 관점이 다르다는 말은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느낌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느낌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에 달라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다 똑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답을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조금만 더 깊이 이해했다면 이 대답은 문제없이 나와야 되는 거에요. 사실은 제가 답을 한번 유도 해 볼게요. 일란성 장둥이. 엄마는 꼭 같은 엄마에요. 왜 엄마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아무리 얘가 보고 우리 엄마 사랑해. 넌 왜 그래? 엄마가 우리 사랑 안 한다고. 왜 엄마가 깨병만 앓고 그런다고 생각하니? 그럼 맞아. 깨병쟁이야. 우리 엄마는 못 말려. 그런데 그게 사실도 아니야. 왜 사실은? 엄마는 이 딸 둘이 다 사랑해. 그런데 얘가 볼 때는 우리 둘이 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얘는 아니야. 우리의 많은 얌체야. 그래서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38킬로밖에 안 나가는 참 큰일 났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면 80킬로로 보여요. 왜 그럴까요? 같은 얘기에요. 보는 관점이 있어요. 보는 관점이 왜 다를까요? 무엇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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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제 한 걸음 조금 가까이 갔어요. 무엇을 잘못 선택한 거에요? 영적 에너지에요. 성령을 선택했으면,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했으면 이런 이상한 관점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건적인 사랑을 옳다고 주장하는 조건적인 사랑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악령, 잡신에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면 잡신은, 거짓의 영들은 거짓을 믿도록 해준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잡신들이 작용하는 그 분야가 다 달라요. 이래서 자꾸 부딪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 이런 편견, 이런 아집, 이런 잡신들이 나를 그렇게 아집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병은 정말 안 낫는 병이에요. 그러면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금방 보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유전적 고조에요. 왜?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사실대로 사실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애들 엄마가 안 사랑하고 자꾸 힘들면 꾀병을 부렸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일 때는 사실이기 때문에 둘 다 유전적 꺼지겠죠. 엄마가 사랑을 안 하니까. 그러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극복하고 내 유전자가 안 꺼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엄마도 내가 무엇을 받아들여서?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봐주면 돼? 엄마도 어떤 과거에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일 거야. 그래서 그 엄마를 내가 사랑해주면 엄마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어. 왜? 무조건적 사랑은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뭐니까? 생기니까. 엄마에게는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이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우리들의 생각의 선택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자체가 다 부정적인 것이 지배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은 악령의 세상이에요. 악령이 없어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게? 무엇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성령이. 성령이 지배하는 세상은 다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임이에요. 이 사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나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그러면 조건적 생각을 한다고 할 때는 누구 손해에요? 알고 보니까. 내 손해에요. 내가 나를 지금 병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유전자를 꺼서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적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내 마음속에서는 그 조건적 세상을 허락하지 않게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그 왼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컸다. 그래서 맨날 맞고 컸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사랑하지 않고 그냥 맨날 때리고 괌치고 무섭게 그렇게 키웠는데 그게 그냥 뭐예요? 우리 아빠는 누구든지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다 이런 거구나 라고 섭득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럴 때부터 뭐예요? 무섭게 컸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들도 무서워, 무서워. 선생님들도 말 안 들으면 때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 조건적인 삶의 방식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변하고 있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는 공정적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의견,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은 다 잡신들, 악령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자기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진실을 볼 수 없고 이렇게 뚱뚱하게 보이는 것도 다 이 여자의 뇌에 뭐가 작용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악령의 영적 에너지가 작용해서 이 여자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뚱뚱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악령이 지배를 해서 자기의 진실된 모습은 볼 수 없고 자기가 가장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기 싫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장 뭐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건 뭐예요? 살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살찌는 게 가장 두려워진 이유는 뭐예요? 왜 이런 현상이 한국의 젊은 층들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통통한 게 인기예요. 아이고 통통하게 잘생겼네. 이쁘게 생겼네. 맏며느리 까미네. 복도 많게 생겼네. 요즘은 통통하다고 그랬다고요? 제가 한번 혼났어요. 제가 연년생 딸이 둘인데 제 때만 해도 우리는 통통하다 그러면 그게 이쁘다는 말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참 통통해서 좋아. 그럴 때는 이 자식들이 밥을 안 먹기 시작해요. 아빠가 우리 보고 통통하대. 큰일 났네. 그래서 이 세상이 인간의 가치를 자꾸 어디에 무엇에 중심을 두도록 악령들이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소옥이 어땠든가 그건 상관없어요. 소옥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소옥은 다 지랄같아? 그것은 정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소옥이야. 너나 나나 다 같잖아 우리. 다 지랄같잖아. 다 이기적이고 욕심쟁이. 그것은 인정해 이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달라야 된다? 외모가 좋으면 사랑받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여건이 점점 외모, 즉 내면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내면의 가치는 점점 필요없고 외모의 가치가 더 중요해져서 소위 외모지상주의가 된다. 그러면 살찐다는 것은 삶만 쪘다 하면 뭐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결국 외모가 정말 아름답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그게 악령이다. 대한민국의 지금 성형... 그러니까 요즘은 아무리 이쁜 얼굴이라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지금 성형외과 의사들이 돈을 엄청 벌어요. 왜 그래요? 성형외과 가서 수술하는 여성들 중에는 많은 수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면 요즘은 남자도 한다며요? 하여튼 희한한 세상이 되어서요.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쁜 얼굴이야. 그런데 자기가 보면 못생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진실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즉 지금 살이 안 쪘는데도 살찐 게 보이는 것은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형 중독도 자꾸 뭐예요? 자기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안 이뻐요? 수리할 때가 많아. 손 봐야 될 때가. 그래서 알바 고생해서 알바하고 돈 모아서 라면만 먹고 돈 아껴서 결국 어디 갔다 바쳐요? 성형외과 갔다 바친다는 말이에요. 성형외과 가면 철저히 무슨 생각을 주입받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를 주입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몰랐는데 성형외과 아가씨가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도 조금 고쳤으면 좋겠네요. 그 말 듣고 나면 그날부터 자기가 안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런 아주 저질 사회로 됐다는 말이에요. 내면의 가치를 무시하고 외모, 외부적으로 좋은 것이 최고다 라는 그런 생각에 지금 사람들 대부분이 사로잡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나려면 뭐를 알아야 해요? 이런 문제들은 성형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외면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로는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해야 된다? 내면이라 해야 된다. 사실 내면의 아주 진선미, 사랑, 아름다운 것이 들어오면 유전자가 점점 어떻게 되나요? 점점 변해요. 그래서 밉상이던 얼굴도 어떻게 되나요? 그 인상이 점점 변해요. 그래서 옛날 얼굴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누가 성형을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형을 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몸매 성형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영양실조가 돼서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11살짜리에 참 똑똑한 머리가 좋아요. 공부 잘해요. 1등이야. 그런데 이게 아차 잘못돼서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살지만 큰일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은근히 주위 친척들, 가족들도 자꾸 자꾸 뭐에만 입을 대요. 외모에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11살짜리라도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래요. 그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고식증에 걸려 버린 거예요. 먹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병원에 입원시켜 가지고 입으로는 안 먹으니까 어떻게 혈관으로 영양제를 투여하고 그래서 이제 체중을 올려서 또 퇴원하고 그러면 얘는 병원에 입워만 하면 뭐예요? 체중이 증거가 돼.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더 안 먹어. 이래서 엉망이 되는 것을 그 현명한 엄마가 병원에서 이게 고쳐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걔가 왔을 때 제가 보니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내면이 중요하다. 내면의 외모지상주의라는 똥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 버려요. 즉 우리가 유전자들이 뜻에 따라서 반응하는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사상을 담아 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병이 나고 병이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엄마하고 와서 여기 와서 잘하면 병원 안 가도 된다. 그래서 얘는 병원 가는 게 제일 겁난 거야. 왜? 병원 가면 체중이 오르니까. 그래서 병원 안 가려고 엄마 따라 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유전자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다 암 환자고 이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유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구나. 알파파구나. 그래서 자기는 이때까지 알파파가 없었다. 그래서 맨날 배타파야. 왜? 맨날 살찔까 봐. 그 걱정만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맨날 두렵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구나. 변하는구나. 아주 총명해. 제가 뉴스타트에 온 사람들 중에 어린 나이에 그렇게 강의를 열심히 듣는 애는 제가 지난번에 왔던 지우. 지우는 여기가 지우 자리예요. 카우 쓰고 팍 치고 카우 쓰고 카우 쓰고 한 번도 이게 잡생각을 안 해요. 딱 앉아서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지우는 지금 3학년, 5학년,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왔던 춘천에서 온 중3. 걔도 아주 열심히. 그 다음에 이제 유지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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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만 하면 변해요. 회복됩니다. 그래서 말귀를 딱 알아듣고 그래서 내면이 더 중요하지. 유전자는 결국 외부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만 외부적 환경이 좀 나쁠지라도 뭐만 더 좋으면 내면만 더 좋으면 내면의 영향을 훨씬 더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환경대로 하면 서울의 환경은 참 나쁜 환경이지만 그래도 서울에서도 내면이 완전한 혁신이 일어나면 유전자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배워가면서 얘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구나? 를 깨닫게 돼요? 생명이구나. 그 생명의 본질은 뭐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 속에 진선미가 있고 그 진 속에 힘이 있고 선 속에 힘이 있고 아름다운 미 속에 있는 그 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죽은 사람도 살 수 있는 그래서 쭉 여기서 들어보니까 죽음에 거의 가까이 갔던 2개월도 못 살고 죽는다던 그런 육종암이 다 퍼졌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건강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이야! 이거구나! 그 어린아이도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2부 세미나에 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이러니까 이제는 외모에 충실하다 보니 자기가 병들어 버렸죠. 그런데 내면에 대한 가치를 더 바꾸니까 즉 내면의 가치를 마침내 선택하게 됐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일전자가 바뀌잖아요? 일전자가 바뀌면 이런 고식적 문제도 회복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맛있는 것을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맛있는 꽃감도 보내주고 또 맛있는 것 요즘은 감사도 오래되면 그래도 감사하겠죠. 맛있는 꽃은 이제는 안 와요.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보고 맛있는 꽃을 보내면 잘 낫는다. 이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제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더 잘한대요. 그래서 성격도 밝아지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아빠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고 엄마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이 아빠를 아주 미워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화가 안 풀렸어요. 지금 40이 넘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딸들도 다 그랬어요. 아빠를 미워하고 그랬는데 제일 미워하던 제일 큰 딸이 제일 빨리 회복했어요. 그리고 제일 사랑하던 아들이 아직도 그 분노 그래서 원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아빠가 원수야. 제일 미워하던 큰 딸이 왜 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증오심으로부터 분노로부터 그 큰 딸은 세상에 감옥까지 갔어요. 마약 때문에 얼마나 제가 그 애들 때문에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생한 거 한번 가져보세요. 제 것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돼요.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딸이 감옥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만나러 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이 감옥을 가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탁 가서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랬거든요. 한국식으로 하면 마약하면 막 두드려 패가지고 미국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왜 미국은 그럴까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도 없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강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글을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글을 깨닫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약을 할 때도 제가 항상 그랬어요. 네가 마약을 한다고 해서 아빠도 불편하고 화가 나고 모든 사람이 너를 안 좋게 보고 마약쟁이로 보고 그래도 아빠가 믿는 하나님만은 너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더 차고 넘치게 하는 분이다. 그래서 아빠는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이 좋아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면 그런 사랑이 유전자를 켜 가지고 병이 낫기 때문에 이 아빠는 의사로서 더 이상 낫지도 않는 약, 증세치료만 하는 약을 쓰는 의사는 고만하겠다. 그래서 아빠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잖아. 그런데 이 애들이 화가 난 것은 뭐예요? 아빠가 돈 안 번다는 거예요. 뉴 스타트는 일종의 하나님 소개라는 말이에요. 흔한 말로 하면 선교라는 말이에요. 아빠는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돈도 안 물고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드니까 벤츠도 타고 댕길 수도 없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요. 옛날에는 집 좋은 것, 차 좋은 것, 집 좋은 것 그게 우리 사람의 다 목표 아닙니까? 지금은 솔직히 집 좋은 것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여기 같이 살잖아요. 그것도 지하층에서. 그런데 그게 좋은 집에서 수영장 가고 막 확 받아 보이고 이럴 때 보다 더 행복한 걸로 어떻게 해? 그렇죠? 옛날에는 벤츠 아니면 벤츠 아니면 김새 차 타고 나갈 기분도 안 나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친구들 우리집에 초청해서 양주 팍 먹이고 비싼 요리를 먹이면서 폼 잡는다고 제가 뭐라고 할까요? 만약 내가 말이야 혹시라도 경제 사정이 악화돼서 중고차를 타고 댕겨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나는 안 살아. 죽어버리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지금 그때 그 자식 생각하면 그때 그 이상구 생각하면 미쳤어. 그런 말을 어떻게 했나요? 지금 그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됐다. 왜? 지금 중고차 타고 다니는 게 뭐예요? 제일 행복한 걸? 건강한 걸? 그리고 뉴스타트로 환자들이 나요? 안 나요? 나고 있어? 이처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행복감. 의미 없으면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오늘 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면 행복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게 돼요. 내가 사는 삶에 뜻이 없어. 그렇게 겨우서 제가 마약을 해도 하나님은 너를 계속 사랑하신다. 그것은 잊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탁 들어간 거야. 깜빵 문이 열리고 탁! 한 발 딱 들어서는데 애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너의 선택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마약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너의 선택을 강제로 어떻게?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택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선택한 대로 되었구나. 나의 선택은 나를 이렇게 파멸시키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이 말을 너한테 하고 너를 강제로 마약을 못하게 하고 그래 봐야 너는 마약이 더 하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그런 때가 너에게 빨리 오기를 바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탁 된 거예요. 감방에 탁 한 발 들어 놓지 말자. 성령이 내가 어쩌다 여기를 왔지?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선택으로 들어온 것은 마찬가지예요. 악령은 뭐라 그러겠죠?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악령은 뭐라 그러겠어요? 네 아빠 때문이야. 네 아빠가 돈도 안 벌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유혼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빠가 잘못이지? 그것은 악령이 하는 말이에요. 그 악령이 하는 말을 선택하고 그러면 영원히 아빠가 믿겠지? 그렇죠? 그런데 탁! 악령도 그 말을 했겠죠? 그런데 성령은 뭐라 그랬겠어요? 네 아빠가 항상 너한테 말해줬잖아. 하나님은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감옥에 와도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를 절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음성을 들은 거야. 내가 내 발로 이 감옥에 들어왔구나. 나의 선택은 결국 나를 이렇게 감옥으로 이끌어 왔구나.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마약은 그것이 낚싯밥에 불과했구나. 나를 이 감옥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게 한 미끼였구나. 이것을 딱 깨닫는 거야. 딱 깨닫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선택의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아빠를 미워하게 된 것도 악령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악령으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해방시키는 거야. 악령이 안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감옥에 들어갈 때는 막 으아악! 막 발악을 하고 그런 상태였어. 마약이 주어지지 않으면 막 발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악령의 완전히 집행이야. 그래서 마약만 다 들어가면 악령이 안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딱 이렇게 하니까 그 감방에 창문이 조그만 창문이 하나였었는데 그 창문으로부터 환한 빛이 쫙 들어오더니 자기 몸을 다 이렇게 빛으로 그러면서 몸이 탁탁해지더라구요. 그러면서 유전자가 쫙 켜졌겠죠. 그렇죠? 생기가 쫙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엔도르핀, 세로토닌, 유전자가 다 켜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의 장례를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어떻게?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애가 조용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보니까 막 귀신같이 바라 하던 애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스텝들이 이렇게 보니까 더 이상 감옥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다. 참 미국 사회가 좋은 게 그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그때 우리 딸이 초범이란 말이에요. 초범에 스물 몇 살밖에 안 돼서 스물 다섯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합당한 이유만 있으면 감옥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그런 방도를 취하려고 해요. 참 건설적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기독교 국가였던 관계로 형벌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스태프들이 법원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죄수가 지금 이렇게 상태가 변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해 보니까 완전히 변한 거 맞다. 생각 자체가 변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앉아서 감옥을 보면서 아! 애는 과거에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내보내도 되겠다. 그래서 발지를 채워서 2년동안 감옥에는 아니고 가택연금 그런 식으로 2년동안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동안 사고를 안 치고 학교에 다시 가서 입학해서 공부 다시 하고 이래서 2년 후에 법원에서 그동안의 기록, 공부한 성적표, 교수들의 의견서, 보통 발지 채워서 내보내도 이런저런 사고를 치는데 저는 전혀 사고를 안 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너 앞으로 뭐가 될까요? 자기는 심리상담사가 되겠다. 자기처럼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상담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사회에 나와도 이력서에 뭐가 들어가? 전과기록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전과자를 누가 받아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2년 끝나고 완전히 과태경금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냐면요. 앞으로의 이력에 전과기록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방해가 되겠다. 그래서 정과 형벌의 레벨을 어떻게 경범죄로 낮춰줬어요. 경범죄로 낮춰주면 정과기록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줬어요. 그것도 복원해서 그것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약상담소 마약상담소 상담사 자기가 옛날에 마약할 때 상담받던 상담소에 상담사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하고 마약쟁이가 상담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경험자니까 상담사들은 다 상담사를 보면 자기하고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딸하고 만나면 자기보다 더 나쁜 마약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하면 결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상담사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존경받는 상담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내년이면 50이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그래서 0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악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부정적인 생각을 주죠. 그러나 성령은 긍정적으로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내가 미워했을지라도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성령은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원하신다면 성령은 그 마음을 넣어서 나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그래서 내가 정말 평생토록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상대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줄 때 내 마음도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지 평화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선택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생명이며 그것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여러분 어둠은 물러갑니다 악령은 물러갑니다 성령을 선택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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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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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한테